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구동사에서 온이 들어가는 거 있죠 온이 들어가는 구동사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설명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많은 실력 향상이 있을 겁니다 진짜요 믿어도 좋습니다 자 온이라는 것은 크게 5가지의 느낌이 있습니다 1번석도 5번까지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하면요 잘 외워지나요? 외워지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도식화시켜봤어요 1번의 의미는요 부치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어디 위에 있다라는 말이 바로 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느낌 있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2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이렇게 대서 터치하는 느낌입니다 그게 2번의 느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뚝 가서 여기를 건들고 있죠 그럴 때 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딱 왔을 때 그 중심점 있잖아요 그 지점 있죠? 그 지점에 관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about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어떠한 부분의 핵심을 말할 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온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쭉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다라는 continue의 의미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trust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뭔가에 붙어서 계속 같이 가는 것 그게 사람이건 그게 물건이건 그거는 뭐예요? 결국 그걸 믿는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trust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1번 뭐다? 붙이다 2번 어때요? 터치하다 3번 뭐예요? 몸에 관해서 4번 뭐예요? 계속 가는 것 5번 뭐예요? trust 믿는 것 요 다섯 가지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1번서부터 5번까지요 제가 예문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붙이다 붙여있는 상태 첫 번째 구동사입니다 프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프론이라는 것은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아이가 어때요? 요거를요 지금 신고 있죠 그래서 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프론이라는 말입니다 뭐 양말을 신다 그 다음 모자를 쓰다 이런 거 다 프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Can you put on your shoes? 신발 신을래? 이런 의미예요 스틱온입니다 스틱온이라는 표현이 뭐냐 스틱온이라는 것은 요거만 보세요 자 요게 지금 밴데이드죠 이 밴데이드를 어때요? 손에다 붙이고 있죠 상처가 났나 봐요 요기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붙이다라고 할 때 스틱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n you stick on a bandaid for me? 밴데이드 좀 나를 위해서 좀 붙여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클립온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클립 클립이라는 것은 요런 것들을 클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클립온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붙이는 느낌이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요기에다가 클립온 하고 있죠 그래서 클립온 your name 태그라고 하며 네임 태그를 붙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We have in another 10 years something as powerful as an iPhone Be the size of a button that I can just clip on my jacket We have in another 10 years something as powerful as an iPhone Be the size of a button that I can just clip on my jacket 자 그 다음에 핀온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핀이라고 하면 뾰족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꼭 뾰족한 것이 필요는 없어요 요것도 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온 your badge라고 하면요 이 badge를 여기다가 어때요? 붙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터치하다는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 등이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걸 온, 오프 온, 오프 터치하면 불이 켜지고 이게 떨어지면 불이 꺼지고 그래서 온이라는 게 뭐다? 터치하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터치하면 어때요? 이게 작동하니까 액티베이터라는 의미까지 생긴 거예요 린온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린이라는 것은 기대는 동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온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대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동작이 생각이 날 거예요 요렇게 하는 동작 있죠? 터치하는 동작 있죠? 고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잇온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느낌이 뭐냐면요 라잇이 적는 거죠? 온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위에다가 적는 거 되겠죠? Can you write on the bold? bold에다가 좀 적어볼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클릭온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우스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어때요? 올려갖고요 클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릭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클릭온 디 아이콘 아이콘을 클릭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요기다가 클릭 So go up here and click on sign in So go up here and click on sign in So go up here and click on sign in So go up here and click on sign in Turn on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죠? 자 turn이라는 게 돌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돌려서 켜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렸죠? 켜는 거죠? Turn on the light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돌려서 어때요? 물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urn on the shower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connect to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뭐에 관해서라는 말인데요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러면 요거에 관해서라는 말이에요 about이라고 하면 좀 큰 범위를 말하는 거지만 on이라고 하면요 좀 더 구체적인 느낌 있죠 범위가 좀 좁은 느낌이 좀 들죠 about에 비해서 하지만 on과 what은요 뭐뭐에 관해서라는 의미에서는요 on과 what을 바꿔치기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on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든다 talk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Let's talk on the subject 그 subjec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of how to speak English formally 영어를 어떻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지 그 subjec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뭐에 관해서 그 subject가 어때요? 핵심이 되는 것이죠? Today I would like to talk on the topic of gratitude Today I would like to talk on the topic of gratitude Today I would like to talk on the topic of gratitude Report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지금 뉴스 리포터가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죠? The news reporter will report on the latest developments 최근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몸에 관해서라는 말이 되겠죠? 그 핵심에 대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리포트를 할 것입니다 Comment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I'd like to comment on the new policy 새로운 policy, 새로운 정책이 나왔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comment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comment on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cus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focus 집중하는 건데요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focus on이라고 하면 뭐뭐에 집중하다 focus on the challenges we face 우리가 접하고 있는 challenge 도전에 focus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핵심의 느낌이 좀 들죠? touch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have time to go into detail right now 지금 너무나 자세하게 할 시간은 없어 I don't have time to go into detail right now but 하지만 I'll touch on the main ideas briefly 내가 그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touch on이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touch하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I do want to touch on one more point I do want to touch on one more point I do want to touch on one more point Look, look, English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요 붙어있는 상태에서 쭉 미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continue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뭐 뭐하다 자 그러면 어떠한 구동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rry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carry on 자 지금 말을 하다가 이 친구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아 계속 말하세요 할 때 carry o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fter we finish eating 먹고 나서 after we finish eating let's carry on our conversation about the vacation plans 우리가 휴가 계획을 어떻게 할지 휴가 어떻게 갈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계속해서 진행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먹고 나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멈췄다가 진행하는 것이죠 쭉 on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you can carry on a conversation in English with about 800 words you can carry on a conversation in English with about 800 words you can carry on a conversation in English with about 800 words 자 go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ame goes on despite the heavy rain 자 비가 많이 올 때요 비가 막 억수로 이렇게 올 때요 우리는 heavy rain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despite the heavy rain이라고 나왔으니까 비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비록 비가 많이 오지만 the game은요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go on이라는 게 쭉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move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it's time to move on from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it's time to move on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중간에 힘든 시간이 있죠 중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어때요? 거기서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밀고 쭉 쭉 on이라는 느낌 들죠 쭉 나아가야죠 그래서 move on이라는 게 쭉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때요? 자 앞에 이렇게 역경이 있더라도 진흙탕이 있더라도 어때요? 쭉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it's time to move on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자 마지막입니다 트러스트라고 나왔죠? 트러스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나는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항상 그 친구는요 내가 원할 때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쭉 continue 쭉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트러스트 할 수 있죠 믿어도 되겠죠 넌 믿어도 되지 걔는 내가 믿어도 돼 그런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on이라는 게 트러스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count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you guys can count on me 이렇게 나왔습니다 you guys can count on me 너희들요 당신들요 나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저를 믿어도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믿어도 좋습니다 you guys can count on me you guys can trust me 비슷한 말입니다 count on trust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you can count on their word you can count on their word you can count on their word rely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rely on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rely on 이거 의지하는 거죠 I rely on my morning coffee to start my day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어때요? 딱 깨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I rely on my morning coffee to start my day 아침에 시작할 때 난 모닝 커피에 의존한다 결국 모닝 커피 오랫동안 마셔가지고 이거 하면 딱 깨고 어때? 하루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 lean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lean lean이라는 게 기대다 라는 말 있죠? lean on이라는 것은 이렇게 벽에 기댈 때도 lean on the wall lean on the wall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lean on이라는 것은 의지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친구가 있죠? 내가 얘한테 지금 어때요? 기대고 있죠? 의지하고 있죠? 이때 lean 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A best friend is a shoulder to lean on 이라고 나왔죠? 내가 기댈 수 있는 숄더 같은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친구죠 최고의 친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I'm glad that I have a best friend to lean on 나는 즐겁습니다 That I have a best friend to lean on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어때요? I'm glad 나는 기쁩니다 They lean on friends They lean on friends They lean on friends They lean on friends Bet on Bet o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Bet on 이 bet이라는 게 어떤 거에 배팅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믿으니까 배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를 응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르헨티나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얘를 믿으니까 이 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배팅하는 것이죠 I'm willing to bet on my favorite team winning the game tonight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기꺼이 배팅 on my favorite team 내가 최고를 좋아하는 팀에 배팅할 거야 winning the game tonight 그렇죠? 어떤 걸 배팅하는 거예요? 오늘 밤 게임에 오늘 밤에 경기 있는데 거기에 이길 거라고 나는 내 최고의 팀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팀에 배팅할 거야 기꺼이 배팅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배팅 오늘에 대해서 리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자 일단 1번은 뭐예요? attach의 의미가 있습니다 붙어있다라는 의미 있죠? 그 다음에 붙이다라는 의미 있죠? 이렇게 터치하고 붙이는 느낌 있죠? 그때 2번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의미는요 뭐뭐에 관해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약간 특정 지어서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ntinue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서 쭉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때요? 내가 의존할 수 있겠죠?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trust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ON이 들어가는 구동사 있죠?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을 플레이할 테니까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고 하세요 그러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구동사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시 넥스탄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 내携激 I write on my laptop with my headphones on. So go up here and click on Sign In. So go up here and click on Sign In. Today I would like to talk on the topic of gratitude. Today I would like to talk on the topic of gratitude. Please share it with other teachers, please comment on it. Please share it with other teachers, please comment on it. In China you only focus on the textbooks. I do want to touch on one more point. I do want to touch on one more point. You can carry on a conversation in English with about 800 words. Life goes on. Time to move on. You can count on their word. Local governments rely on those land cells. Local governments rely on those land cells. They lean on friends. They lean on friends. They lean on friends. Would you bet on heads or tails? Would you bet on heads or tails? Would you bet on heads or tails? With the interest in the text? No. Soani who knows what type of music 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